파트 2 7.B 왜 도로 봉쇄가 되었니? 다리가 보수 중이야. 8.C 날씨가 어떨까요? 햇살이 있지만 추워요. 9.A 건너편 치과에 가지요? 아니요, 시내에 있는 곳으로 가요. 10.B 어디에서 더 큰 노트를 찾을 수 있나요? 공급실에 있어요. 11.C 미팅이 1층에 있나요? 예, 보통은 그곳에 있어요. 12.A 언제 마지막 컴퓨터가 배달되었니? 빨라도 다음 주 수요일이야. 13.B 편도 티켓으로 구입할까요? 왕복 티켓으로 할까요? 왕복 티켓으로 구입해요. 14.A 직원들이 최소 한 개는 연수 참가를 해야 합니다. 수요일 나갈 계획입니다. 15.B 패스워드리세터는 안내서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16.A 이 비행기가 4시에 이루가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조종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17.B 누가 이달 예산 보고서를 작성했나요? 수잔이 처리했어요. 18.C 포장이 멋져 보여요. 맞아요, 다채로운 색상이 맘에 들어요. 19.A 언제 의사가 점심 식사해서 오나요? 환자가 2시에 와요. 20.C 절단계가 다시 고장났나요? 예, 1시간 전에 작동 중단되었어요. 21.B 외제 컴퓨터를 재부팅해야 하나요? 5.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22.B 얼마나 많은 샌드위치를 민수가 주문했나요? 큰 사이즈로 12개요. 23.C 지금 우리가 구직서를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전 일찍 퇴근할 겁니다. 24.A 누가 대신할 건가요? 아무개가 맡을 겁니다. 25.B 어제 어디에 있었니? 미안, 난 갈 거라고 너에게 말했다고 생각했어. 26.B 언제 휴게실 냉장고가 다시 작동되나요? 수리공이 막 떠났어요. 27.A 생각하기에 제가 단색 셔츠를 사는 게 좋나요? 줄무늬가 좋나요? 같은 가격인가요? 28.B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회사가 비용 지불해 주는데? 그것은 복잡한 과정이에요. 29.C 루이사가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가 뭔가 빠르게 찾기를 바래요. 30.A 신규 직원들을 위해 휴가 정책을 복사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있어요. 31.B 새로운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나요? 데이터 서버가 작동 중인가요? 20.B 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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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B